12월 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현행 돌봄 체계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신속한 돌봄시설 효원 조치와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와 다양한 긴급 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코로나19 시대 대비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재정비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재가, 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군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 총리는 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금지하고 줌바와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 등 복합 편의시설과 호텔과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등도 전면 금지한다며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기간은 2주간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12월 3일까지 보다 강화된 3단계 수준의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편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